안녕하세요. CM블리 정혜호입니다. 왜 제가 더 떨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니아의 쇼케이스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조만간 사와드리고요. 다음 들려드릴 곡은 바보라는 곡인데 먼저 선공기가 돼서 많은 분들이 큰 사랑을 주셨던 곡입니다. 바보 들려드리겠습니다. 바보 들려드리겠습니다. 바보 들려드리겠습니다. 바보 들려드리겠습니다. 넌 가보는 너만 보는 바보 고맙다 친구들 모두 부러워해 넌 뭔가 걱정해 너도 나만 보는 바보 아픈 이름이 우리 함께해 친구들 넌 가라 가보는 바보 별거의 은 minister fusion하는 바보 아픈 이름이 unit 아픈 이름이 우리 함께해 человеч sakia I want you to be with the heart Love you love, I'll take you in my heart